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순리를 따라 살아 이런 조언은 우리 자신에게 해당할 뿐만 아니고 또 한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자 원리입니다 실패 대신에 성공을 몰락 대신에 번영을 원한다면 우리는 순리와 상식과 진리를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이해하기 힘들고 기이한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당국자의 거짓말입니다 중국 공상당 기간진 인민일보 사이트인 인민망은 눈에 가장 잘 띄는 홈페이지 한 폭판에서 사진을 크게 게재했습니다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인민망이 지난 70년의 중국 역사를 조명하고 순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월 25일이 중국의 북한을 도운 항미원조 기념일이기 때문에 항미원조에 관한 만화가 실렸습니다 문제는 한국전쟁이 왜 발발했는가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화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 쌍방이 어떻게 통일을 실현하는 것인가를 두고 투쟁을 벌이다가 전쟁이 터졌다 맹백한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을 중국의 최고 기간지에 가장 전면에 게재한 것입니다 인민망의 만화는 다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 쌍방이 통일 문제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 무장간섭을 시작했다 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면적인 전쟁에 나섰기 때문에 이 같은 미국의 행동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개량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항미원조 보과위국 집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전쟁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미국에게 패배를 안겼다 이런 거짓말을 버지시하는 겁니다 중국 공상당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면 모두 다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한국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가하고 괴상망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한 부분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조작이나 왜곡이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합니다 좌파나 좌익이나 전체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공통된 의식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체제가 지속되는 한 이 같은 자세와 태도는 변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신중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처럼 변할 수 없는 맹벽한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속되는 한일관계의 경색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영 총리를 특사로 보내서 친설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베 신조 그러나 일본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 동안 문 대통령과 어떤 형식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11월 달만 하더라도 두 차례나 같은 회의를 하는 곳에서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월 30일자 요미루 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 강제 직용 판결을 둘러싼 한국 측의 대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을 11월 동안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낸 이낙영 총리가 전달한 친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정상회담을 요망한다 그렇지만 친서 안에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조약의 효력을 무력화한 부분을 한국 행정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과 같은 그런 입장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서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런 국내용 메시지, 정치용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한일 갈등을 풀고 지소미아 파괴를 원상태로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일본은 1965년도 한일협정을 한국이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협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이런 원칙으로부터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대법원발 위기를 해결할 몇 번의 기회를 모두 문재인 정부는 놓쳤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한국을 고립시키고 안보 동맹에서 큰 균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우둔하고 기회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린 선수들에 대한 북한의 야박함입니다 10월 15일 날 한국 축구대표팀은 평양을 방문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서전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한한 학생들은 주니어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니어 선수들은 머무는 동안 호텔을 거의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 간중은 한국 선수들이 경기할 때나 시상 때 할 때 우르르 하고 다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북한 선수가 경기를 하거나 시상식이 되면 또 우르르 들어와서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우리가 대북한 정책을 가동시켜야 될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 기이한 나라, 기이한 사람이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우리가 접근할 때 대북정책에서 실책이나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루속히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과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29일자 조국 수사를 보고 맘도순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베트남의 적화 통일 과정과 오늘의 우리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일전에 영상에서 본 대로 베트남은 통일 이후 엄청난 반대시력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무사히 다른 나라로 망명하여 안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간첩이었음이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적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위험하다 그런 시리즈를 다섯 편을 방영했습니다 그것에는 인적, 청산, 공산화 과정, 공산화 직전 상황, 평화협정 등을 각각 한 편씩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베트남 그 다음 띄우시고 공병호를 누르시면 쉽게 검색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베트남 공화국의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하여 자연사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화국의 대통령이 간첩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나 언론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구석구석에는 베트콩, 공상월남군과 월명군들의 연계된 플락치들이 간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 월남에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결 상황이 결정되고 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베트콩 본부에 보고가 됐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맘도수님의 말씀은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만 자유 베트남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옳지 않고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훗날 큰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맘도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제게 문의를 할 수가 있고 저는 그 문의에 대해서 매일 저녁에 답변드리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더 역동적이고 더 자유로운 사회로 도약하고 비상하는데 여러분의 후원이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담당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